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오늘 추석 연휴 다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 시간에는 추석 특집 등신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추석 선물 세트 10개를 다 빼돌려서 몰래 시댁만 챙긴 남의 편 나한테 딱 걸렸는데요 이게 사람새끼야? 원지 하 진짜 치사한 새끼랑 사네요 여러분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짜증과 분노가 완전 대폭발인 상태라서 오타가 많을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전업주부고 저희 남편은 평범한 영업사원 그리고 애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명절 너무 길잖아요 이거부터 짜증이 났어요 특히나 목, 금, 토 3일 내내 자기 집에 있길 바라는 남의 편 새끼랑 며칠 전부터 진짜 오지게 싸웠고 나는 죽어도 일방이 일만 하겠다 아니면 나 혼자라도 우리 친정에 간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고 결국 금요일 점심때 친정으로 넘어가기로 합의를 했어요 뭐 참고로 친정은 금요일 당일 그냥 저녁만 먹고 바로 넘어와서 조용히 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명절이라고 배 한 박스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이 인간이 저한테는 말도 안하고 시댁에 주길래 개치사하지 근데 그냥 조용히 넘어갔거든요 그랬는데 와 진짜 개쌍욕이 튀어나오네 조금 전이었어요 오후에 시동생이 도착을 했는데 미혼입니다 손에 커다란 박스 한가득 뭔가를 낑낑거리며 들고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야 하고 봤더니 식용유랑 참치 선물 세트 있죠 이게 열 박스가 들어있는 거대한 박스였어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는 이걸 보고 엄청 좋아하셨고 저도 마침 집에 식용유도 떨어지고 또 사야 할 편이니까 잘됐다 싶어서 웃으면서 한 세트만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이 에? 이러면서 이거 내가 가지고 온 거 아닌데 형이 갖고 온 건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 소린가 싶어 아니 꽁꽁이 삼촌 지금 그게 무슨 소리예요? 하고 물었더니 세상에 저 열 개 세트 전부 다 저희 남편 앞으로 나온 건데 이거를 자기 동생이 갖고 온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나한테 눈속임하려고 아니 뭐 이런 미친 너무 어이없고 황당해서 이거 당신이 갖고 온 거야? 아니 근데 나한테는 왜 말을 안 했어? 이러니까 제 시선을 막 피하더니 겨우 한다는 핑계가 어? 아 이거 유통기한이 내년 10월까지라서 그랬어? 이지랄? 아니 그게 뭐 왜? 대체 뭔 상관인데 올해 10월도 아니고 내년이면 1년 넘게 남은 건데 게다가 각 집안 3개씩만 나눠도 충분히 쓰겠구만 이 그지 같은 인간이 이딴 걸 변명이라고 해? 진짜 너무 기가 막혀 오만 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정이 없지만 그냥 사람 새끼로 안 보였어요 그래서 야 진짜 짜증난다 그래 혼자 다 처먹어라 이러고 방에 들어와서 이렇게 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어쩐지 맨날 우리 집에 갈 때마다 맨날 빈손이더니 이제는 회사에서 나온 선물 세트도 아깝다 이건가? 꽁으로 나온 건데 뭐 평소에도 마찬가지 그지 같은 인간인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멍멍이보다 못한 새끼랑 같이 산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한적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요 이제 와서 누굴 탓하겠습니까? 내가 멍청한 년이죠 아니 근데 그걸 다 감안해도 너무 화가 나 미쳐버리겠는데 이걸 어쩌면 좋을까요? 게다가 이 정신나간 인간은 이제 와서 그것도 지금이라도 나누면 되지 왜 그래? 겨우 이딴 소리를 사과라고 쳐 씨불거리고 있습니다 진짜 패 죽여버리고 싶어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그래도 이혼 절대 안하고 계속 사실 거잖아요? 그래도 전업주부 계속 하실 거잖아요 이 일 안하고 왜 같이 사는지 이해가 안 될 뿐이야 본문 내용 아니 이게 부부예요?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저 한 집에서 사는 거 말고 생판 남이잖아 고작 저런 걸 믿고 어디 병이라도 들겠냐고요 어? 제가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같이 사는 겁니까? 대체 저런 인간 뭘 믿고 전업을 하는 거냐 이거예요 아이 때문이라고 할 거죠? 그건 너무 흔한 핑계니까 다른 걸 한번 대봐 댓글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살까 겁이나 결혼을 안 하는가 아니 저런 남편 만나 모멸이나 당하면서 애 때문에 참고 사는 결혼을 하느니 뭐 톤이 낫겠다 이거지요 2번 와 진짜 짱돌로 대갈통을 한 대 쳐버리고 싶네 이 개그지 등신 같은 욕쟁이 놈 아니 욕심쟁이 놈 어? 지 엄마만 챙기는 놈 그런 놈 집구석에 왜 같이 갑니까? 앞으로 혼자 가라고 해요 와 개쌍욕이 절로 나온다 3번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진짜로 있다니 아니 저런 거랑 어찌 같은 공간에서 삽니까? 글만 읽어도 빡치는 걸 놈은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처가 선물을 사지도 않고 심지어 꽁으로 나온 거를 그것도 10개나 되는 건데 하나도 안 주고 다 숨겼어 헐 이건 말이죠 코미디 소재로 써도 욕을 처먹을 일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저런 놈과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? 앞으로 더 철저하게 그지 같은 짓거리를 할텐데 으이그 4번 선물 세트를 받은 건 남편 그런데 갖고 들어온 건 시동생이라고? 야 둘이 연기 잘한다 그게 그렇게도 아까웠나? 헐 대닐걸 노노노노 고지꽃대로 다 말한 걸 보니까 동생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 지도 쪽팔렸겠지 야 이거 우리 차가 해주는 거 너무 아까워 연기 좀 하자고 이런 소리를 못했던 거죠 그냥 네가 가지고 온 걸로 하자 이렇게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5번 아니 근데 어떤 회사가 선물 세트를 10개씩이나 주나? 헐 뭔가 이상한데 이거 혹시 몰래 빼돌린 거 아니야? 6번 쓴이가 전업인 거랑 상관없이 저 남편은 그러니까 네가 맞벌이를 했어도 똑같이 저랬을 거다 이거야 처가는 둘째치고 자기 마누라도 원하는 물건들인데 그 많은 식용유 참치 혼자 어떻게 다 쓰라고 지 동생 손까지 빌려가지고 엄마한테만 쪼로록 아이고 그지같네 과연 저런 놈이 마버리 과정이라고 달랐을까 내가 묻고 싶네 아예 싹수가 범상치가 않잖아 안 그래요? 후기 오늘 올라온 겁니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댓글들 정말 많이 달렸네요 많은 질타와 위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어제 너무 흥분을 해서 두서없이 쓴 글인데 참 죄송하네요 일단 저는요 전업을 끝내고 내년에 취업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 아이가 많이 아팠는데 이제 다 나았고 병원에서도 정기검진만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세트의 경우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한두 개씩 나오는 거 시댁에만 갖다 줬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그런까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또 친정에 갈 땐 제가 따로 사갔었고요 그런데 그랬는데 이번처럼 대량으로 나온 것조차 저런 식으로 옹졸치사하게 나오니까 이젠 사람으로 안 보이고 열이 받는다 이거죠 아니 제가 그걸 못 가져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이좋게 나누든지 아니 그냥 하나만 줬어도 제 기분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? 저런 행동들 인간이 진짜 치사하고 더럽잖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조언해 주신 것처럼 조금 있다가 친정 갈 때 두 손 무겁게 그리고 아주 좋은 것들로 새로 사들고 갈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문을 연 곳이 있는지 그게 걱정이네요 그리고 또 댓글에 이혼 이야기도 많이 보이는데요 저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? 너무 정 떨어져서 했죠 근데요 이게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픈 아이를 키우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았고 또 병원비는 물론 지새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 이 역시 아끼지 않았기에 그래서 저도 참고 사는 겁니다 어차피 이 일이 아니었어도 우리 사이는 이미 안 좋았지만 그냥 아이 부모로서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만 안 좋은 거고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소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사실 당신들이 좀 옛날 사람들이라 초창기엔 트러블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할 말 다 하면서 불만 없이 지내는 중입니다 또 이걸 시댁만 챙기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번 일로 이 인간의 귀지같은 밑바닥까지 다 보게 된 기분 느낌 그게 기분 더럽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차서 지금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하튼 그래요 직원들 다 나눠주고 남는 걸 지가 다 가지고 온 거랍니다 그래서 열기란 되는 거라고 하네요 아니 고작 이거 하나 나눠주는 게 그게 그렇게도 아까웠을까요? 지 동생 시켜가지고 나를 속였어야 했을 만큼? 잠시 후 방금 알아보니까 롯데마트가 오늘 문을 열었네요 얼른 가서 쇼핑을 좀 해야겠어요 저희 엄마 아빠는 한우를 좋아하는 분들이니까 아직 선물용으로 남은 게 있는지 좀 찾아봐야겠어요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나저나 저희 엄마한테 너무 죄송해요 가깝다는 이유로 늘 우리 아이 봐주고 챙겨주고 사주고 그리고 엄마한테 차가 있다는 이유로 툭 하면 아니지 그냥 맨날 당연히 해서 도움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잘 해드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댓글 1번 사이는 안 좋지만 아이 때문에 참고 같이 산다는 부모들 치고 애들한테 좋은 부모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내가 좋은 부모는 그냥 평범한 환경도 안 주던데 대체 왜 이런 거지같은 핑계를 갖다 붙이는 건지 모르겠네 2번 아이씨 설마 했는데 또 애 핑계 진짜 지겹다 아이 입장에서는요 그냥 좀 적당히 징징거리고 이혼하라는 소리가 계속 면돈다고요 이 겁쟁이 남이세야 3번 추가 글을 보니까 쓴이 남편이 저렇게까지 개 졸려라고 치사한 행동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그 배짱이 왜 어디서 생겼는지 바로 알 것 같아요 네가 원인이야 네가 4번 짜증도 혼자 내고 이혼은 쉬운 게 아니라 그러고 또 뭐 시댁에 잘했다고? 아니 대체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어? 야 이 썩을 5번 그 참 이상하네 진짜 뭐 어쩌라는 거야 개만도 못한 취급 당하고 살길래 이혼하세요 했더니 이혼이 쉽네요 이지레 그렇다고 계속 그렇게 사세요 하면 또 난리 날 거면서 도대체 무슨 답을 바라는 겁니까? 이혼은 커녕 블루핑 한 번 못할 정도로 남편한테 쩔쩔매고 그렇게 살면서 제3자들이 우리한테 징징거리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야? 뭐야? 답정나야? 애초부터 남편이란 계속 살기로 정해두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댓글에 화내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? 다음부터는요 글 찬머리에 대문짝만하게 나는 이혼 생각 절대 없음 이혼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문이라도 써놓으세요 서로 시간 낭비 기력 낭비 하지 말자고요 이 아줌마야 6번 야 이런 미친 그지같은 꼴을 당하고도 이혼 안 할 거면 그냥 네 개인 일기장에 쓰세요 이게 뭔 짓거립니까? 7번 아니 무슨 글만 올리면 다들 이혼을 하래 이혼이 장난이야? 8번 이혼 안 하고 계속 끼고 살 거면 그냥 조용히 살아 그 정도 용기도 배짱도 없는 주제에 개똥글 싸질러가지고 여러 사람들 열받게 하지 말고 사실 뭐 저도 이혼을 무조건 종룡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야 이거는 이거를 참을 수 있는 건가? 너무 그지같잖아 막 바람을 피운다든지 그런 배신하고는 결이 좀 다르지만 뭔가 더 그지같은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? 야 참 아무튼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